여기다가 별 5개를 갖다 놓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요. 이게 3년간 문제가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4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고요. 33회, 31회, 30회까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올 거라고 해서 34회 때 나왔고 한 번 나오면 3년간 나와요. 이 문제가. 그래서 35회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불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해볼까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럼 뭘로 계산해라고 했어요. 계약. 그럼 계약인데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공정한 계약이면 좋은 거죠. 그럼 공정한 계약은 유효인데 앞에 불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불공정한 계약은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불공정한 계약이 언제 불공정한 게 되는지를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요건만 외우세요. 지금은. 누가 옆구리 찔렀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안 해와도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 세 개를 반드시 해와야 돼요. 여기 한 번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세가 얼마짜리예요? 1억이에요. 1억이죠. 그런데 이 친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은 얼마가 된 거예요? 2천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원래 시세는 1억인데 계약 매매 대가는 2천으로 계약이 된 거죠. 그럼 다섯 배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끔 뉴스 보면 강원도에서 산지에서는 배추가 100원인데 가락동 시장에 오니까 천 원에 팔더라. 그럼 중간에 마진을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폭리행위예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폭리행위라고 해요. 폭리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백사조 불공정 법률행위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무효가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1억인데 이 을한테 2천에 팔든 아니면 공짜로 집을 주든 아니면 5천에 팔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집을 1천에 팔든 2천에 팔든 3천에 팔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조건 불공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요건 세계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반드시 뭐예요. 현장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급부라는 건 뭐예요. 급부는 쉽게 말하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는 거 급부. 그 대신 반대로 돌아오는 거 있죠. 그게 반대급부예요. 주는 것이 뭘까. 여기서는요. 집. 반대급부는 뭐가 되는 거야.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1억짜리 집을 주는 대가로 뭐가 되는 거야. 2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보통 판례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면 불공정이라고 그래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장 불균형이 있다. 그때 이때 객관적 가치라는 걸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이게 뭘로 바뀌면 안 되냐면 주관적 가치판단 그러면 X가 돼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 가치판단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집이 1억이라고 했잖아요. 시세가. 그런데 시골에 내가 집을 하나 상속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가족들이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추억들이 묻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억만의 가치가 아니라 2억짜리 가치가 될 수도 있고 3억짜리 가치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객관적 가치판단이라는 건 시장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가족들 사진 있죠. 자기 주머니에 가족들 사진이 없어요. 지갑에 핸드폰에 있어요. 내가 구식이군요. 미안해요. 나는 가족들 사진 다 보통 가지고 다니니까 자, 미안해요. 난 왜 미안하지 근데? 자, 좌우지간 그 주머니 속에 자기 가족의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입장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주관적 가치판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부와 반대급부는 객관적 가치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게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예를 냈어요. 이걸 주관적 객관적으로 바꾼 거야. 시험에서 이걸 하나 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불균형은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판사가 알아서 해 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급부하고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이 있다면 증여 기억나요? 증여? 증여는 뭐죠? 증여는?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만 해요. 주는 것만 있지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자, 또 하나만 해볼게요. 기부행위. 길거리 지나가다가 약간 좀 지체 장애들이 앉아가지고 봉투나 박스에다가 돈 달라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기부행위. 그럼 그 아저씨한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기부라든지 또는 무상행위라고 하는 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오케이. 얘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여지. 여지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급부가 없는데 이건 적용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예요?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 얘들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 처음에 아주 잘 나온 애들이거든요. 이것도 잘 나왔었고 이것도 주관적, 객관적 조심할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주관적 요건은 뭐냐면 궁박이고 경솔하고 무경험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피해자, 갑을 말합니다. 이 피해자가 왜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을까? 그게 뭐예요? 궁박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경솔하지 않았을까? 무경험이지 않았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 몇 개예요?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조심할 건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궁박은 궁핍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궁박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궁박이 뭐지? 궁박이? 그런데 어느 순간 한글로 궁핍이라는 걸 바꿨어요. 궁핍. 궁핍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다 그랬죠? 돈이 풍족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궁핍함을 잘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정신적으로도 궁핍해지죠. 피핍해지잖아. 시험이 점점 가까워져. 공부는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궁핍이나 정신적 궁핍이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신적 궁핍으로 1억짜리를 2천에 팔았는갑다. 이게 궁핍, 궁핍, 궁박 같은 의미예요. 경솔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넌 이렇게 경솔해? 그런 말 쓰잖아요. 그다음에 무경험이 중요한데 무경험은 정신적인 거, 재산적인 거 상관없고요. 무경험은 두 가지예요. 일반 경험, 일반 거래 경험이냐? 아니면 특정 영역을 의미하느냐? 이런 의미인데 보통 이건 일반 거래죠. 일반 거래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세상 물정을 좀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 해보나요? 안 해보나요? 거의 안 해보죠. 법무사한테 이 무대리 맡겨서 등기 치지. 자기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정 영역이에요. 특정 영역. 속된 말로 이거 오해하지 말고요. 혹시 오해할까 봐. 말 한 번 잘못하면 댓글을 달아서요. 이혼 같은 경우는 일반적 경험인가요? 아니면 특정 영역일 것 같아요? 요즘은 이론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반적 경험이 아니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래요. 나도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해는 가죠. 지금. 거래 일반이나 특정 영역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 요구되는 통상적인 생활체험을 무경험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 세상 물정기 왜 몰라? 그런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요. 2번에. 요건 의래예요. 폭리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폭리자는 궁박 경솔무경험이 있다는 걸 알아. 알고 있으면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용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폭리의사라 그래요.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정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폭리의사인데 요건 다시 해볼게요. 1번은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의 불균형.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무경험 중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폭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이용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경매 있죠? 부동산 경매, 법원서 하는 거. 10억짜리를 내가 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그렇잖아요. 피해자, 경매를 당한 사람은 궁박하거나 경솔할 수도 있죠? 궁박이 있겠다.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낙찰을 받은 사람 있죠? 그럼 그걸 알까 모를까? 알죠. 망해서 물건 나왔네. 알지만 이 폭리의사가 있을 거 없을까? 없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가서 최고과를 기재하고 내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매가 걸려요. 그럼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불공정인 게 적용되지 않아. 제 말 이해 돼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절차잖아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엔드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알고 이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이 적용되지 않는 건 뭐뭐다? 증여, 기부, 무사, 경매. 이 네 개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네 개를 외워가지고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왔던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선보고 갈 건 이겁니다. 만약에 1억짜리를 2천에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 있어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박하지 않았을까? 경솔하지 않았을까? 무경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된다. 아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무효를 주장하는 갑, 갑이 피해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되지 추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식당에서 만약에 밥을 먹긴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먹은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이빨을 막 쓰시고 있는 거야. 이쑤시개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처양반이 밥 먹었는갑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게 추정인 거야.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이란 말이야. 그럼 추정을 준다 안 준다? 추정을 줄 수가 없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한 자가 누가 되죠? 여기서는 가, 피해자가 입증을 모두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추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